염찬이 탈이 괜찮겠어? 왜? 아빠랑 찜질방 가는 것도 약간 부끄럽다는데 같이 탈이... 아니 그냥 탈이하면 되지 뭐 네, 여기 귀돌이 있고요 아버님 먼저 탈이하고 오시면... 네 귀돌이 같이 해서? 같이 해야지 방인어른이랑 사우나 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래요? 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딸이 두 명이다 보니까 아빠 소원이 나중에 사위 생기면 같이 목욕탕 가서 사위가 등 밀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님 들어가시죠? 하면 서로 마주 봐야 되잖아 들어가니까 그러면 가려야 돼요? 가리는 것도 이상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전에 안 가는 게 맞지 않나? 내가 옷 갈았는데 왜 자기들 난리들 이상한 애들이야 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갈아입는데 난 바뀌어서 기다릴게 갔다 올게 이거를 입으라고? 예린 씨가 더 긴장했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저도 옷 좀 벗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아빠랑도 사우나를 안 가고 그래 아빠랑은 일관이 저런 거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몸 돌릴게요 아버님 안 어색해? 뭐? 안 어색해? 아니야 괜찮아 안 어색하게 누가 봐 저 어색해? 다 갈아입었어? 아니야 아직 기다려 기다려 소주야 아버님 저 뭐야? 죄송합니다 두 분 부자지간 아니신가요? 두 분 부자지간 두 분 부자지간 두 분 부자지간 너무 귀여운데? 냉동실은 몇 번 들어가봤는데 그 저 닭냉동실 있잖아요 그거보다 춥습니다 그거보다 춥겠죠 네 110도? 110도가 떨어집니다 네 2분을 버텨야 돼 긴장되는 건 아니시죠? 아니 긴장되긴 않아요 네 2분인데 뭐 온도 체크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온도 체크를 먼저 해드릴게요 35.8도 아아 나오셔서 온도 체크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버님 파이팅 네컨 보살 우와 오! 어머! 어머 어머! 선배님 몸이 괜찮으시네 와 근데 진짜 하얗시다 몸이 몸이 영하 120도, 마련이 120도 상상이 아까워요 네 네 아유 긴장되진 않아요 2분인데 뭐 엄청 쑥쑥! 아 추워! 아 추워! 아 추워! 문 일어난 거야? 네! 아 추워! 아 추워! 문 일어난 거야? 네! 아 추워! 아 추워! 아 추워! 죄송한데 같은 말 지금 계속 밤직해서 틀어주시는 거 맞죠? 아 추워! 한 5번 하세요? 아 추워! 아 추워! 아 이거 왜 이렇게 추워! 아 6번! 아니요! 아니요! 1분 30초 남았습니다! 뭐요? 아 추워! 9번! 아니요! 당장! 아니요! 당장! 아 추워 죽었어! 아이고 추워라! 아이고 추워라! 아이고 추워라!